윈도우즈 8.1 블루투스가 안 돼요 블루투스를 사용하시려면 PC에 블루투스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타일을 눌러 데스크톱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데스크톱 화면에서 참 메뉴를 실행합니다. 참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PC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 페어링을 준비합니다. PC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 그림과 같이 PC 및 장치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메뉴가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장치를 검색합니다. 장치가 검색되면 연결할 장치를 누릅니다. PIN 코드가 설정된 장치는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연결할 장치와의 암호가 일치하면 예의 버튼을 눌러 연결을 완료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장치 이름 아래쪽에 연결 정보가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결이 완료합니다. 연결하실 시간 연결해 주신 연결해 주신 연결해 주신 연결해 주신 연결해 주신